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관련된 논란, 절대 아니라고 정색하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국힘 의원들과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요, 뜬금없이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무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녹취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녹취록,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윤 대통령 부부는 어떻게 변명해야 하나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정치보감은 그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있어야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그분한테 전화 왔어요라고 되묻는 녹취록이 나오는 것을 두고 TV조선이 이 대화는 검찰이 향후 김여사 처분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결국 큰 게 하나 터져버린 건데요. 뒤이어 JTBC는 김여사와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관건으로 봤고 채널A는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검찰이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이 나온 이후 방송사들은 후속 보도를 속속 내놓은 겁니다. 오현주 TV조선 주말 앵커는 지난 14일 뉴스나인 전화 왔죠? 판결문에 담긴 김여사 녹취 앵커 멘트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도이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김여사와 직원 간의 녹취록이 담겼고 김여사 이름은 80여 번 등장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TV조선은 리포트에서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판결문에 담겨있는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 4건을 소개했습니다. 판결문에 2010년 1월 25일 증권사 직원이 2439원에 4만 주 샀다고 하자 김여사는 그분한테 전화 왔죠? 라고 되묻는 대목 그리고 다음날 증권사 직원이 2440원까지 8천 주 샀다고 말하자 김여사가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라고 묻는 대화 일부를 제시한 부분입니다. TV조선은 공소시효가 소멸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이지만 이 대화는 검찰이 향후 김여사 처분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실제로 재판부는 김여사 계좌가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나경 JTBC 앵커는 15일 뉴스룸 앵커 멘트에서 수사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게 방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김여사가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는 리포트에서 재판부가 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세력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를 활용했다고 봤다며 특히 권 전 회장은 최 씨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할 당시 최 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따로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JTBC는 김여사가 권 전 회장이 자신의 계좌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들이 팔만주를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7초 뒤 김여사 계좌에서 팔만주의 매도 주문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에 담긴 녹취록을 보면 같은 날 김여사가 방금 팔만주가 다 매도됐다는 증권사 직원의 보고에 알겠다고 답한다는 대목이 나온 점을 든 겁니다. JTBC는 다만 김여사에게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손아무개시 등과 같은 방주 혐의가 적용되려면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쓰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권 전 회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고 투자를 이어온 김여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도 13일 뉴스데스크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대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김건희의 운명을 전망했습니다.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여사에게 사후 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여사가 맡긴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목을 소개한 겁니다. MBC는 관건은 김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것이라며 검찰이 권 회장과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간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여사가 상장 전에 도이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던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의 지인이라고 한 점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김여사 측은 주가 조작분들에게 소각 계좌가 활용당한 것이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13일 뉴스A 앵커멘트에서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십 차례 등장하고 특히 김여사가 시세 조종 시점에 다량의 주식 거래를 하는 대화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건지에 따라서 김여사 기소 여부가 갈릴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역 검찰이 김여사를 단순 자금 제공자로 보느냐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법 처리 여부가 갈릴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니 국힘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적극 공개 행보에 나선 김건희 여사를 타깃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일침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일 텐데요. 특히 여권 중진들도 김여사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죠. 유승민 전 의원은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나 민심이 어떤지 대통령 내외분이 정확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다.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인사들도 직접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김여사는 공개 일정들을 소화하며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 마포대교를 경찰과 함께 방문한 데 이어 13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가위 명절 메시지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15일엔 서울 은평구 장애아동거주시설인 다음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해 발달장애 아동들과 그림을 그리거나 간식을 배식하고 시설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비호감 인간이 시도 때도 없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등장했다는 겁니다. 김여사의 이 같은 행보의 여권 내부에서도 자중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아닌 국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12일 CBS 라디오 김연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여사는 지금 국민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처신하는데 조심을 좀 해주면 안 되냐는 생각이라며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상한 사람한테 고가의 디울백을 받는 걸 전 국민이 다 봤는데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한 번도 국민 앞에 나와 진솔한 자세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정말 잘못된 처신이라고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보란듯이 나와 공개 행보하는 건 상식적으로 민심이 어떤지 대통령 내외분들이 정확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여사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직접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김여사의 행보가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등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묻자 홍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의 각종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악의적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참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피해 가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여사를 추석 밥상 화두에 올리기 위해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죠. 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아무런 공직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스스로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했고요. 지금 김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여사의 마포대교 일정을 두고 본인이 통치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스스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조 대변인은 취임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 중인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거론하며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아집과 불통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 대통령을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의료대란처럼 국민들이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났다 하면 김건희 관련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3년 내내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이쯤 되면 김건희 블랙홀 설이 현실일 수 있겠다는 의심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등 정치비평 채널 정치보감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